제가 듣기로는 육아 마스터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원 씨? 아, 저요? 네. 저기 극 중에 혜진 역할을 맡은 승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어떻게든 최대한 즐겁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재윤 씨는 전 세대가 어우러서 함께 촬영한 현장 어땠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동원 선배님께 많이 의지를 했고요.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아주셔서 하마터면 저도 놀아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 한 번쯤은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오래 찍었어도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선배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항상 아이들을 먼저 챙기시고 정말 열심히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체력도 있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체력도 겸비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 그죠? 아, 좋습니다. 자, 이재영 씨 4년을 일에 4년을 일에 4년을 일에 4년을 일에